6.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첫 TV토론회가 마련돼 정가에 이목이 쏠렸습니다. 울산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예비주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. 이번 선거에서 TV토론이 어떤 변수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최지호 기자입니다. 울산시장에 7명이 출사표를 낸 국민의힘. 현역인 이채익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대동, 김두겸, 허은욱 등 당내 경선 도전자 4명이 TV토론회에 참석했지만 서범수 현역 의원과 정가분, 박맹우 등 3명은 개인 일정과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참했습니다. 참가자들은 이 같은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약을 자세히 알리고 서로 검증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.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하고 소중한 여러분의 한 표가 향방을 정할 수 있게 울산 MBC가 함께하겠습니다. 시장과 교육감, 구청장과 군수, 시의원 비례대표 최종 후보들은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방송 토론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. 하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토론회는 단 한 차례뿐이고 방송 시간도 1시간 안팎에 불과합니다. 국민의힘은 중앙당이 나서 TV토론회 2회 이상 참여를 권고하며 각 시도당의 전권을 이름한 상태.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공천 일정상 예비후보 검증토론회는 불가능하고 이달 말 확정되는 최종 후보들이 토론회 참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때문에 후보자들을 심층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토론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.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.